안녕하세요. 배우 박은빈입니다. 여러분, 선선해진 날씨가 다가온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취업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KB 굿잡! 부산 잡 페스티벌이 여러분 곁에 돌아왔습니다. 네, 벌써 24번째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10월 18일 부산 백스코 제1전시장 1홀에서 개최되는데요. 200여 개 우수 기업이 참여하여 풍성하고 다양한 취업 컨텐츠로 취업 컨설팅과 직업 체험관, 취업 특강, 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된다고 하는데요.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이라면 꼭 이번 박람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능성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. 200여 개 우수 기업 인사 담당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 나은 커리어를 디자인하고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가 시작될 수 있도록 KB국민은행과 저 박은빈이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, 화이팅! kB국민은행과 저국의 경우ват공明원실에서 ny режим Green Hill 1970 보면쇼 Page